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국민과 관련 부처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28일부터 시작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중장기계획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계획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때 담당자가 직접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나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.